엄마, 안녕. 나 예진이야. 지금 보라카에 있는데 바다가 너무 예뻐. 나중에 엄마랑 꼭 같이 오고 싶고 여기는 날씨도 너무 선선하고 너무 재밌어.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이제 일주일 후에 보니까 잘 지내고 수연이도 잘 지내라고 하고 일주일을 봐요. 이런 좋은 기회 있을 때 이렇게 좋은 데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 학교 가서도 엄마한테 효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할게요. 교장호 선생님도 이런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 수위에 동백게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